와우, 얘가 어디야? 으악! 이준아니야? 아, 이준아니야? 아, 이준아니야. 김재환, 주니어, 김희준, KBS 도차! 현수랑 찬아웃 하는 중입니다. 한번 아빠가 어디인지 찾아보겠습니다. KBS! 어, 다이나마이시네. 어, 제일 좋아하는 최애잖아, BTS. 이준이가 BTS 편이구나. 아임은 1번 좋고, 당국은 2번에 좋아해. 저노면 영어를 잘해. 안녕하세요. 김재원 아디인데, 김재원 아디인데. 아, 차 못 차. 현수랑 거기 촬영하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현수로 들어가면 돼요? 네. 그냥 자기 집인 것 같아. 방송 체질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다 있네. 신기한 것보다. 신기하죠. 신기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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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유리 씨 좋아하다. 너무 신기하네요. 고마워. 아, 아빠가! 아, 아빠가!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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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갑자기 뒷걸음실에서 놀라서. 어우, 연재해주세요, 연재해주세요. 어머, 너무 예쁘다. 아빠 없네. 아빠가 언제 나오지? 아빠. 이 순서절이 나온다. 순서절이 나오는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진짜 좋아한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왜 이렇게 귀엽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번 가보자. 오늘 만날 분은 누구지? 장바님. 똑똑똑. 들어가면 될까요? 들어가, 들어가자. 아! 아! 선배들이 해야지, 선배들이 해야지. 선배들이 해야지, 선배들이. 선배들이 해야지. 선배들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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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다. 진짜 사랑이 느껴진다. 날씬하게 그렸어. 날씬하게 그렸어. 날씬하게 그렸어. 이거 계드백이, 찌기, 드세요, 드세요. 영재 2번 보니까 어때? 좋은 거 같아? 제대로 무슨 거 같아? 되게 떨더라고요. 나는 너 몇 킬로인지 맞출 수 있어. 어떻게 해? 한 번만 내가 딱 들어보면 알아. 뭐야. 근수라고 재벌이지? 근수. 난 진짜 알아요. 들어보면 몇 킬로인지 알아요. 지금 진짜 무거운데요? 너무 가벼운데요? 저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 31kg지? 와, 30kg인데. 와, 30kg인데. 와, 대박이다. 옷 입었습니다, 31kg.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빠 몇 킬로인지 내가 딱 들어봐. 절요? 든다고요? 저 못 들어요.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저 못 들어요. 아빠를 들 수 있다. 내가. 들 수 있다리. 오케이, 이따리. 아니, 그래야 남잔데. 들기가. 쟤 무거운데. 아니, 영재 언니한테 많이 안겼거든요, 남자가. 쟤 무거운데. 오우, 진짜 들었어. 오우, 진짜 들었어! 오우, 진짜 들었어! 오우, 진짜 들었어! 오우, 진짜 들었어! 저 잘 많이 쪄어요. 살 빼야 되겠어! 네, 80kg 넘어요. 거짓부렁이. 엄마가 이준이 사온 과자를 아빠가 다 먹어 힘이 진짜 엄청나세요 솔직히 안정감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지연 씨 안길 때 거의 백떡볶이 상의였던 장수가 산으로 가네요 백떡볶이요? 혹시 이경대 선배님 아는 건가요? 한 손이지? 한 손? 둘 예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맡기세요 편안하게 앞으로 앞으로? ifier Help 68 68이요 68이요 진짜 illuminен